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가 좀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보고 나서 얘기를 해요. 제목 가진거 하나도 없으면서 반드시 꼭 아들을 낳을거라며 네번째 임신을 한 친구 이거 미친거 맞죠? 원제 넷째를 또 임신했다는 친구.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친구 중에 딸이 셋인 애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추구장창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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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첫날 아들 노래를 부르더니 이번에 연락을 해서 하는 말 또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요. 이 친구의 남편이나 시댁에서 아들 손자를 바래서 그래서 그런게 아니에요. 그냥 지 스스로가 원하는겁니다. 정말 미친듯이 아들을 원해.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이해가 안되서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지금 딸이 세명입니다. 근데요. 키우는거 보면 완전 엉망진창 개판이거든요. 일단 얘는 친정도 그렇고 가진게 없어요. 돈이 없죠. 거기다 아이가 셋이니까 밖에서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 외벌이로 다섯 식구가 살아야 하는데 이 혼자서 다섯명을 감당하는거 이게 어디 말처럼 쉽겠나요? 버는 족족 다 써야하고 아니 그냥 매달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여튼 이런 물질도 물질이지만 자식 자체도 많다보니까 얘 본인 스스로도 그게 많이 버거운가봐요. 사랑을 골고루 주지 않고 엄청난 차별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 쓰진 않겠지만 진짜 말도 못해요. 하나는 내 새끼 하나는 남새끼같아. 나머지 하나는 방관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아이들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힘들어 죽으려 하면서 또 임신을 했다며 이번엔 꼭 아들이야!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이 친구. 아니 아들이 아니면 그땐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그렇게 막 낳기만 하면 부모야? 아들 아니면 어쩔건데? 그리고 지금 있는 애들은 너 나중에 진짜 어쩌려고 이러는거야? 라며 딱 정색을 하고 한소리 했더니 얘가 네가 아들 낳아봤어? 아들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라면서 꼭 아들을 낳아본 사람처럼 버럭버럭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너처럼은 안 키운다. 라고 했더니 바로 쌍욕을 하면서 거품을 물어대는데 그냥 이대로 연을 끊는게 맞겠죠?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얘 보고 있으면 그냥 사이코패스 같아요. 뒤에 얘기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네 맞아요. 그냥 손절하세요. 자칫 그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 못 낳으면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들 낳으려고 내 짓까지 낳는다고? 돈도 없으면서 그리고 애들 책임 못 지고 저렇게 차별까지 하면서 키우다가 에이 지 친구들한테는 또 선물 경조사비 이런거 다 받으려고 하겠죠? 그지같은 년. 에이그 2번 이거는요 그냥 바로 손절을 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참고로 이 친구는요 딸이 넷이었어요. 이미 4명의 딸을 키우고 있던 중이었죠. 그리고 쓴이의 친구처럼 나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해! 이러면서 그 딸 4명을 저더러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제가 미혼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미친년아 그건 절대로 안되지! 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집에 와서 같이 살면 안될까? 봐달라고는 안할테니까 애들이 안방에만 못 들어오게 막아줘요.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말이야! 바로 쌍욕 봐가지고 연락 차단했습니다. 뭐 나중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 그래도 거기는 좀 사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질적인 걱정은 없는데 그 막내들인 막내딸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안그래도 왜 또 딸이야! 라며 지 엄마한테 청락의 구박을 받던 아인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젠 어쩔거야 아휴 더 그럴거 아니야 3번 쓴이가 걱정을 하는건 알겠지만 애를 몇명을 낳든 말든 그건 친구 가정의 문제지 쓴이가 상관할 부분은 아닌거 같아요. 그냥 쓴이가 그 친구 대할 때 여러가지로 불편하다 그러면 그 친구를 멀리하는게 답입니다. 관여는 하지 마세요. 5번 낳든 말든 신경꺼! 돈을 줄 것도 아닌데 웬 오지랖이야! 6번 보니까 오지랖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덜어있는데 저는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 뭐 친구 인생이야 뭐 지 인생 지가 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거야. 그런데 애들은 아니잖아. 애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죠? 7번 애들 줄줄이 나와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방송에 출연하고 그걸로 호감도 올려서 전국 각지에서 선물 받고 기부 받고 애들을 무슨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인간들 진짜 개 극혐해요. 그때 뭐 9명인가 12명인가 저도 봤습니다. 집을 다 부수고 가더만 애들이 불쌍했습니다. 말을 잘 못하더라고 이상하게 6살, 7살인데도 말을 잘 못해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추가 이게요 여러분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요 계속 저한테 의지를 해요. 얘가 저를 만날 때마다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늘 그랬습니다. 제가 놀아주길 바라죠 대신. 그리고 저는 친구가 힘들까봐 열심히 놀아줬던 거고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까 본문에다 쓰려다가 말았던 건데 얘는요 아동학대를 하는 그런 기질이 엄청 강하게 있어요. 특히 엄청난 차별을 한다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큰애랑 둘째랑 싸움을 했고 이건 누가 봐도 둘째가 잘못한 게 맞는데 큰애만 잡습니다. 진짜 쥐잡듯 애를 잡아요. 그리고 둘째한테 늘 우쭈쭈쭈쭈 아기처럼 대하죠. 게다가 이게 너무너무 심해서 부부싸움도 엄청나게 하는 편이고 이걸 제게 어떻게 하냐면 싸울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통곡을 하니까 큰애가 너무 불쌍해요. 그나마 셋째는 좀 덜한 편인데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지금 있는 자식도 제대로 건설을 못하는 주제에 또 낳는다고 하니까 저는요 진짜 이게 낳는다. 이 자체가 학대로 보이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제 동생도 딸을 키우지만 저 따위로 키우진 않습니다. 댓글 1번 추각을 보니까 완전 미쳤네요. 네 그거 확대 맞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인연을 끊고 멀리하세요. 이야 그나저나 애들 불쌍해서 어떡한디 특히 아들이라도 태어나봐라 아휴 그 위로 3명은 지옥이야. 2번 역시 혹시나 했는데 학대하는 거 맞네요. 진짜 생각없이 애들 낳는 거 보면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특히 거기다 대고 애국자 탈행하는 거 너무 싫어. 끝혐이야. 미친 거 같아. 4번 제가 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발 그 넷째 아이도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참 저 여자 대단하다고 해야 하나? 생각이 없다고 해야 하나? 아니 나는 딸 하나도 사랑을 다 못 줘가지고 미안해 죽겠는데 애가 넷이라고. 돈도 없으면서. 아니 나중에 진짜 뭐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5번 이건 그냥 손절이 답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제 지인 중 그러니까 아는 언니죠. 이 언니의 첫째가 희귀성 난치병을 달고 태어나 지 스스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병원 밖으로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말로는 치료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방치예요. 방치. 그러면서 병원비는 전액 국가 지원 받고 장애 등록 후 차 살 때 집 살 때 장애인 특공은 다 받고 전기세 같은 것도 지원을 받더라고. 아무튼 여기까지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언니가 하루는 나도 멀쩡한 아이를 가지고 싶어 라며 둘째를 낳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났어요. 물론 완전히 멀쩡하진 않습니다. 정신이 살짝 문제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미친 언니가 또 아 이젠 딸을 가지고 싶다 이러더니 앞에 두 명은 아들이었나 봅니다. 목욕탕에서 서로가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게 로망이라고 합니다. 이었네요. 단항성 난소증임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는 미친듯이 들락거리며 노력에 또 노력을 하더니 결국 42살에 임신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요. 장애 확률이 5%도 아니고 50%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또 낳겠다고 합니다. 말렸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괜찮아. 둘째도 멀쩡하게 나왔는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낳겠대요. 결국 큰아이만큼은 아니지만 장애아가 나왔습니다. 그냥 눈물받아였죠. 몇 달을 울면서 지냈다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 또 임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44살에. 이젠 저도 더 이상 아무 참견 안 하려고요. 진짜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쓴이도 그냥 손절하세요. 6번. 그래 뭐 어지럽이고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솔직히 본능에만 충실해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막 낳기만 하는 인간들 보면 정말 한심하고 깝깝하죠. 아니 뭐 낳아가지고 제대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태어나는 그 아이들만 불쌍해요. 보통 이런 경우 시댁이나 시부모 이런 분들이 닥달을 해가지고 아들 탈행하는 거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얘기 나오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고 했잖아. 그러는데도 왜 저러냐. 제가 이걸 봤다고 하긴 그렇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도 저희 어머니 세대였어요. 어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인데 그분의 시집 와가지고 자꾸 딸만 낳은 거야. 그런데 시댁에서 아무런 터치를 안 했어요. 남편도 그랬고. 그런데 자기 혼자 계속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거야. 미친듯이.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분이 딸만 5명인가 6명인가 아무튼 그 집의 첫째인가 그랬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대요. 자기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그래가지고 낳기 전에도 그랬지만 엄청난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무조건 자기 스스로가 아들 탈행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도 그런 쪽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닐 수도 있고 제 생각이 그래요. 아무튼 참 이거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그렇네요. 감사합니다.